마지막 승부가 박찬호 대 이치로입니다. 아 이게 진짜 멋진 승부입니다. 승패를 떠나서 박찬호 선수와 이치로 선수의 대결. 진짜 아시아 무대에서 보기 점점 힘든 그런 멋진 승부의 어떤 장면입니다. 자 결과가 어떨까요? 투하우 주자 없이 마운트 박찬호 핫도수 파적 이치로 투구 스트라이크. 아 140km 짜리 직불. 초구에 저렇게 박찬호 선수가 직불을 던진다는 것은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예요. 아 네. 높이 떴습니다. 높이 떴습니다. 아 이겼습니다. 이겼습니다. 한국 아시아 최강을 확인합니다.